테라시아님과의 콜라보 안녕하십니까 이번 테라시아님과의 콜라보에서 어사인족 병사들의 조형을 담당한 아이클레이로 괴조들을 만들고 있는 메오몬입니다 아이들도 사용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해서 만들면 조형을 좀 더 재미있게 접근시킬 수 있을 것 같아서 주재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천둥의 신 볼리베어를 숭배하는 거친 야만전사로 해석했습니다 자신들의 미래는 알지 못한 채 프렐리오드의 눈밭을 진군에 나아가는 병사들 자신보다 큰 존재를 처음 마주한 메모드까지 그들의 마음에 몰입하며 리그 오브 레전드 세계관에 테라시아님과 들어가 있는 것처럼 즐겁게 작업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테라시아입니다 저는 리그 오브 레전드 세계관에서 특히 오른과 볼리베어의 스토리가 가장 흥미로웠습니다 무기를 만들어달라는 볼리베어의 부탁을 거절한 오른 그런 형에게 분노한 볼리베어 지난 영상에서는 그런 철없는 동생을 바라보는 형의 무거운 마음을 표현하였습니다 이와는 상반되는 역동적인 볼리베어의 모습과 볼리베어의 공격에 가담하는 어사인족 병사들의 모습을 디오라마로 표현하고 싶었는데요 이번 조형과 디오라마로 그 상황들과 분위기를 느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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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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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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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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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